주의 고용 능력이 또다 주의 빈 믿으오 주의 고용 샬롬 원터치 기도회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협작증, 측만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즉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치료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리 디스크와 측만증과 협작증, 치유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교를 주시며 응답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고 여호와 학교에서 참된 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구일히 여겨주시하사 기도하는 그 즉시 치료되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보혈로 덮어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들 악한 영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허리 디스크로, 측만증으로, 협착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허리의 질병들은 이 시간 떠나갈 주여다. 척추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척추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그 허리에서 떠나갈 주여다. 그 허리에서 떠나갈 주여다. 그 허리에서 떠나갈 주여다. 허리의 모든 척추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주여다. 제자리로 돌아갈 치여다. 또 뼈가 또 근육이 누르고 있는 모든 신경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치여다. 제자리로 회복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내가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의 보혈에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줄 치여다. 완전하게 덮어줄 치여다. 덮어줄 치여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허리에 뼈에 신경에 골수에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디스크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허리에 아버지여 측만증으로 협착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모든 허리에 질병들은 이 시간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내가 너희를 꾸짖느니 모든 디스크와 협착증과 또 측만증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악한 모든 질병들과 악한 모든 영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허리에 이말 치여다. 완전하게 덮어질 치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을 이 시간 완전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소멸시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들 모든 질병들 모든 디스크들 모든 협착증들은 완전하게 완전하게 소멸될 치여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도 소멸될 치여다. 악한 모든 질병도 소멸될 치여다. 모든 악한 영들도 소멸될 치여다. 오 아버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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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켜주시고. 아버지 그 부위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취향받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은 덮어지고. 성령의 불로 악한 모든 영들과 악한 모든 질병을 일으킨 질병들을 소멸될 치여다. 소멸될 치여다. 소멸될 치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치여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치유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치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허리와 또 아버지의 근육과 또 다리의 힘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게 자유의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디스크에서 협착증에서 충만증에서 자유의함이 임할 치여다. 자유의함이 임할 치여다.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지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의 고통에서 깨끗함을 받을 치여다. 자유의함이 임할 치여다. 회복이 임할 치여다. 고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과 악한 영을 꾸짖고 선포함에 나갔을 때 즉시 모두가 치료되었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문자나 또 전화 요청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동일한 동일의 은혜, 치유의 은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로 아버지 날 붙들어주시네